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공인가요? 오늘 이제 아마 넷플리스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넷플리스가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갔다가 금방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사상 최고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약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 새벽이죠. 이게 딱 발표가 되자마자부터는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EPS가 미스가 났거든요. EPS가 미스가 났어요. 미스가 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EPS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자 숫자가 많이 들었다? 네. 그런데 기사가 먼저 나올 때 EPS가 매출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나와주면서 자막에 EPS 미스라는 말이 나와줘서 많은 분들이 아, 발표를 잘못했다? 아니요.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미스라고 비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실제가 안 좋아졌구나 해서 실제는 안 좋았거든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중, 가입자 순중 부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또 예상치가 또 다음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완전히 순간 저도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넷프리스에 실제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사상 최고치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가정화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일단은 어제 맵을 좀 볼 건데요. 맵을 간단히 어제 이제 기술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기술주가 드디어 기지개를 펴는 모습 보였는데요.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2, 3%의 상승을 보였고요. 애플, 아마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테슬라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녹색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업종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업종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 상승을 도왔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에너지가 2.0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IT가 1.31%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넷플릭스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예상치는 EPS가 1.39였는데 실제 1.19가 나왔기 때문에 약 20센터까지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사실은 또 매출도 보게 되면 66.26억 달러 그 다음에 66.4억 달러 나와서 거의 조금 잘 나온 정도 이것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자꾸 밀렸다가 바로 이어 나왔던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입자 부분이 647만 건이었는데 850만 건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가입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게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850만 건이면 제가 손을 쭉 구웠거든요. 과거의 분기에 잘 나왔던 거에 비하면 거의 잘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1분기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들어온 거고요. 이때 1,500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이상하게 많이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좋고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850만 건 매우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가입자 순중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2020년 부분이 확 커져 있죠. 증가한 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2010년 대비 2017년에 보게 되면 약 한 2천만 명 늘었고요. 그다음에도 2천만 명 늘어났고 그다음 해에도 약 한 3천만 명 좀 안 되는 폭이 늘어났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3,7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들어오는 해역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지금 현재 2억 명이 넘어가니까 2억 4백만 명 곱하기 지금 얼추 월 한 만 원 정도 잡아도 2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가입자 증가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증가한 것도 보게 되면 3,700만 명 큰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2021년도 지금 예산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20년보다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좀 증가하는 폭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2억 4백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보여준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폭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표가 나오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거 이게 바로 1분기에 대한 예상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율은 23.6% 전년 동기 대비죠. 그다음에 0원 맞이는 2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EPS가요. 2.97입니다. 2.97이면 2020년 1분기가 2.57이었거든요. 거의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잘 맞췄고 다음 1분기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올라가는 모습은 너무 확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입자 부분들은 14.7%로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는 순중분은 600만 명을 점치고 있습니다. 600만 명도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분기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가 매우 잘 나왔다는 것도 세 번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닝 가이던스가 가입자 증가수는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600만 명이요. 1분기에 600만 명. 4분기 실제는 한 800만 명 좀 넘었죠? 850만 명 넘었죠. 네, 850만 명.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사람으로 치게 되면 약간 성숙해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이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 평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왜 높이 평가하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쟁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6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건 국내 소식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넷플리스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10억 원. 보시게 되면 현재 5,773억 원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쓰고 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카드로 보통 결제하시나 봐요. 카드사에서 얻은 정보이 있대 정확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정도가 큰 건데 1년에 5천억.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2,400억이었거든요.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2018년도에는 657억 원을 비하면 한 9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2년 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넷플리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 분은 혹시 보십니까? 넷플리스? 저는 넷플릭스 봅니다. 안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가끔 보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가끔 보시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돈 내지 않고 제 남동생 아이디로 제 친구들까지 같이 씁니다. 하여간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5천억이 넘어가는 대단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가입자가 758만 명을 보여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브가 296만 명. 그다음에 TV이 237만 명. 잽도 안 되는 수준으로 격차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넷플리스가 의외의 한국에서 상당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킹덤이 좋아하셨나.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이 또 하나의 수익 국가가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혹은 공유하시면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집에 면도기 하나씩 있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히트작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요. 앞으로는 이제 여가의 밀도가 되게 중요해질 텐데. 즉 나의 두 시간 이게 중요하지. 내 주머니에 2천 원, 3천 원이 있냐 5천 원이 있냐보다는 내 지금 두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잘 보낼까가 중요한데 나는 아이디는 디즈니 플러스 아이디는 없고 넷플릭스밖에 없어서 재미없지만 그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볼래. 라고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넷플릭스를 보게 된 계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나가야 되고 하니까. OCN을 보다가 끝까지 못 보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오고 바쁘고. 그때 못 본 부분을 제가 넷플릭스에서 검색해서 그 못 본 부분을 보거든요. 시간을 짬을 내갖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봤는데 지금 이제 중독이 돼서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거나 저는 한국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거든요. 5천 원이 넘는 건 상당한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금 흥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실제 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연속으로 지금 현금이 쌓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건 왜 쌓여졌냐면 아시겠지만 제작을 많이 못했습니다.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쌓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부채가 원래 넷플릭스가 보는 부채가 약 100억 달러를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현재 자본이 100억 달러입니다. 부채가 100억 달러면 보통 100% 아닙니까?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자본이 100억 달러. 그 말은 갖고 있는 캐슈가 그렇다는 거겠고 부채도 100억.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미국 평균이 50%에서 100%까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돈이 남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자사적 매입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기사가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이제 캐슈플로우 좀 더 들어오고 네. 돈이 남으니까. 이제부터 남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남게 되면 콘텐츠 투자 충분하다는 네. 충분하다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영화만을 충분히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퀸스 갬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나요 혹시? 유명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그게 이제 체스를 잘하는 여사가 나와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8일 동안에 6200만 명이 왔어요. 미국에서만. 패티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콘텐츠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좋은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계속 정기구독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굳이 뭐 메뉴 다양하게 해봐야 메뉴 다양한 음식점 별별 일 없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나 보군요. 굉장히 좋은 변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입에 띄는 순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마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악재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부채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부채는 여러분들 50%, 100%는 적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하고 2%님하고 굳이 뭐 100만 원씩 투자해서 200만 원을 같이 투자하면 동업자는 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 비용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2%님은 동업하지 않고 은행에서 빌릴 거거든요. 제 사업이 아주 좋다라고 그러면 하지만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 일단 어느 정도 부채가 그렇게 해보십시오. 좋은 거고요. 사실 뭐 알리브바 같은 경우 소프트팬과 일찍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보다는 적절하게 만약에 내 사업이 확실하다 그러면 은행에 빚을 빌리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정도 빌리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넷플리스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핫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가입자 부분을 본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에 강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였습니다. 10월달에 강했죠. 근데 제가 흰선을 또 그었거든요. 11월달 흰선인데 11월달은 다시 한 번 넷플리스가 압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일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회색이 12월인데요. 12월달 보시게 되면 넷플리스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10월달은 디즈니 플러스 졌지만 11월, 12월달에 가면서 다시 한 번 넷플리스가 이런 업계 쪽에서는 가입자, 순증한 가입자가 어떻게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힘이었다. 근데 아까 봤을 때 그런 것들에 일조한 것들이 킨지 캔빅 같은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인기를 끈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했더니 처음에 기대가 컸었는데 애들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폭력분을 좋아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뭔가 부시거나 이렇게 좀 큰 액션이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디즈니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넷플리스가 돌아온 게 아닌가에 대한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러게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짧게만 여쭤볼게요. 넷플릭스가 한 달에 만 원 디즈니 플러스가 한 달에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랑 같이 가입하면 한 달에 만 7천 원? 이런 상품을 두 회사가 협력해서 내놓을 일은 없잖아요. 없죠. 죽었다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업자 하나가 나한테만 싸게 주라. 나 이거 할 거다. 그렇게 하면 그 업자한테는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거기서 알아서 마케팅해서 팔 거니까 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런 업자가 돼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상당한 조금 뭐랄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입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당근마켓에서 교환해도 되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 프로듀서 찾아가셔서 디즈니에 찾아가셔서 지금 넷플리스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시고 그다음에 넷플리스에 가셔서 디즈니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할래? 한 날 딱 모여가시면 사인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HBO 맥스도 있고 훌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전자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마켓비트 닷컴에 가셔서 이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애널리스트 레이팅시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오늘자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매수견에 685달러를 제시했어요. 사상 최고치가 지금 575달러거든요. 그보다 100달러도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프리가 매수견과 함께 650달러 잡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2, 30%의 상승 여력이 있는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상 최고치는 거의 왔다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까지 정말 한방에 넷플리스가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꼭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오늘 무더기로 아마 투자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플리스에 대한 넷플리스가 곧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를 5가지 정도 요약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제 사신 분들이 오늘 환율을 질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오늘 매수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오늘 같은 날 매수하시고 왜?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요. 어제 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런 걸 빨리 버리셔야지 미국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다음 빅파이브에 대한 거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방크의 설문조사 하나 나왔는데 도이치방크의 얘기라고 하면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방크가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7명의 시장 전문가한테 질문을 한 건데요. 1부터 10까지 버블을 점수로 표기합니다. 10점이 가장 버블이다. 라고 표기하는 건데요. 10점 만점이 비트코인이 호표 같고요. 89%가 10점을 매겨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가장 버블에 있는 상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7.9점의 기술주 전반적인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업종을 얘기했는데 83%의 분들이 7.9점을 주면서 기술주가 버블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요약을 해보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고점이 와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과 테스라를 뽑혔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12개월 내 주가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좀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럼 어떤 게 트리거가 되고 주가가 빠져내려오는 거리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냐 기타 등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정확히 지적을 못했거든요. 그냥 많이 올라왔다 치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정확히 지적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접종이 순조롭다가 22%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다음에 매우 어렵다 순조롭지 못하다고 얘기한 게 41%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 정상으로 해보이 가능하다가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상당히 크게 기대했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약간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기사가 보게 되면 화이저에 대해서 지금 영국의 변이 발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효능이 있는 거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보여드렸지만 그게 한 2주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 효능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어쨌거나 변이 발사에 대한 효능이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요. GM 소식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크루즈하고 마이크로스포트하고 GM의 관계를 잘 모르셔서 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회사를 GM이 인수했습니다. 2016년에 그러니까 GM이에요. 그냥 GM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인수금은 아직도 모릅니다. 얼마 인수했는지 아직까지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조 원 했다 어떤 분들은 5천 원 했다 의견이 많은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금액을 모르고요. 어쨌거나 2016년 3월에 GM이 인수해갖고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크루즈가 지금 마이크로스포트와 함께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을 체결해갖고 제가 보기에 자율주행의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커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스포트의 클라우드 애저는 상당히 뛰어난 클라우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쌓여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마이크로스포트와 가져가고 몸통은 너희가 되고 해서 두뇌는 마이크로스포트 MS가 되고 그다음에 몸통은 클루즈가 돼서 뭔가 양사간에 좀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갖고 MS가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MS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어제 GM이 많이 올라간 이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가 별로 잠잠했던 이유는 그걸 내용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입니다. 바로 이거. 이게 지금 마이크로스포트 해당에 있는 공식 페이지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딱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스포트가 현재 GM하고 혼다 같은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 조인한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를 투자하냐면 20억 달러를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같이 해갖고 300억 달러의 크루즈에 대한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달러 투자하였고 300억 달러를 하면 15배를 튀기는 거잖아요. 이 목표치를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마이크로스포트에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스포트가 조금 더 매출을 다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스포트가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자율주행에 대한 그 두뇌 부분은 얘네가 1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요? 네. MS가 오히려 GM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S에 대한 관심을 더 한번 가져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GM한테도 주고 GM도 주고 다른 데한테도 애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줄 수도 있죠. 애플은 안 되겠구나 애플은 자기가 하겠죠. 그래서 각자 테슬라도 지금 저거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럴 텐데 저쪽도 저렇게 하면 그러면 그동안 이게 먼저 출발해서 독보적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추월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논리로 목표 주가를 올렸던 테슬라는 기술의 어떤 해자나 장벽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테슬라가 또 본인 회사만의 또 팬침이 또 있잖아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여러 대 있어도 제가 보기에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이폰처럼 그런 걸 믿고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나와도 크게 지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테슬라에 대한 고점 논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유가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동차 제가 보기에 이것들이 만약에 이 기사가 두각이 되면 이 기사가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이 기사가 왜냐하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기사거든요. 회사에서 자기가 자기가 낸 거예요. 우리 이런 꿈이 있다. 주주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테슬라에 약간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것 같고요. 우리 3%에 계시는 애청자 분들은 먼저 보시고 좀 마이크로소프트 한 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마이크로소프트 GM까지 3자가 모여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문을 기사 가져온 것은 가서 한 번 보시면 이런 기사가 쭉 나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사를 꼼꼼히 한 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마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지금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약간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영상이 나온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약간의 좀 저는 믿지만 약간의 그런 또 뭔가 좀 뭐랄까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물어봤어요. 화면에서. 어디 갔을 3개월 동안 그거에 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왜냐하면 물어보면 집에 있었다 아니면 그냥 여가를 즐겼다 하면 좋은데 뭔가 당황하는 눈빛 답을 못한 왜냐하면 이분이 또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말을 이렇게 표정이 이런 거죠. 그냥 뭐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제가 13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GAP봉어 체이스가 지금 주가는 과도하기 하락은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50% 80%가 올라갈 거니까 한번 사보자. 그때 주가가 220달러였거든요. 어느덧 지금 270달러 당황해서 가고 있고요. 제가 왜 고 300달러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리바 네. 알리바 주가를 한번 조금씩 보시면서 기절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이제는 다시 팡이라는 제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건 제가 요약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팡이 좀 쉬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에 쉬었는데 왜 쉬었는지 한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봐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요. 왜 쉬었냐면 그동안에 가치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통장전과 시고 그다음에 또 규제에 대한 우리가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카멜라 헤리스가 실리콘 벨리하고 친한 분이잖아요. 부통령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규제가 생각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테슬라 때문에 조금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집중이 되고 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최근 정치 불안 때문에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논쟁의 불씨를 지폈죠. 트위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셋째 이제 페이스북은 정지했고요. 트럼프의 얘기를. 그 다음에 유튜브도 영상을 정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큰 어떤 하나의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약간 수익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건 잠깐이고 오히려 나쁜 것들은 빼야 되잖아요.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근에 파악이 좀 쉬면서 포드 PR이 전부 30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이 24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높다고 생각했던 아마존도 29배 다 걸쳐있기 때문에 평균 36배거든요. 기술주가 근데 이것들이 다 3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싸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한 건데 넷플릭스 출발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보기 넷플릭스를 뭘로 보겠습니까? 애플 아이폰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가 인기인지를 어디서 검색하겠습니까? 구글에서? 구글에서 검색하시겠죠.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팡에 대한 기업들의 뭔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자. 다 묶여있다.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안 좋게 봤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식겨내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팡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혹시 없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내지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 나머지에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좋고 가입자 많이 늘어난 게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증가할지 증가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처음에 봤던 게 그때 100만 명 넘어간 게 간식이 넘어갔다 기사가 봤었는데 한 2년 만에 750만 명이 된 거니까 엄청난 가입자가 증가한 거거든요. 일단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팡에 대한 가짐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6대 메이저 금융제 시점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골드막삭스 JP모건 제이스 모건 스탠리는 IB 쪽도 있고요. 트레이딩 부분도 있고 IPO 쪽도 있고 자산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벤커머니카 시티크루 웹스파고는 대표적인 상업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대만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저조했다. 딱 손을 갈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의 세계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위의 세계는 좀 안 좋았다. 그리고 현재 방금 실적이 나왔던 모건 스탠는 역시 똑같은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3대 3으로 갈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 3대 3이 늘 항상 위쪽의 세계는 우리나라의 증권사랑 비슷하고 아래쪽은 은행들이랑 비슷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려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위의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분리해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됐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장이 시작했죠. 역시 1.02%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500은 0.6% 상승 다오가 0.32%로 가장 적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궁금하실 게 한 종류밖에 없겠죠. 네프리스인데요. 네프리스의 시초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최고치는 575니까요. 지금 약 15달러만 더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치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증명가 나타나다 보니까 6%가 올라가서 266달러를 찍고 있는데 오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특히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커버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은 빅테크가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렇게 지켜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기사가 있어가지고 빨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페나이머가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486에서 1036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점점점점 아이비들이 테슬라에 대한 반성문을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페나이머가 나와가지고 전 아이비가 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렇죠. 많이 팔릴 것 같고 특히 차량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특히 중국에서의 선전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바로 나오네요. UBS가 넷프리스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는데요. UBS가 오랫동안 중립을 얘기했는데 역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 같고요. 또 웰스파고 역시 넷프리스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비중 확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 쉽게 아니라 매수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 보고서 원문을 봐야 될 텐데 딱 긁어다가 찍으시면 구글에서? 얘네는 많은 기사가 나오니까 한 줄만 보여주는 거고 딱 보시면 구글에서 원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뻔할 것 같아요. 선거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올해의 1분기에 대한 시작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뺐는데요. 쭉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순위가 나오는데 저는 미드를 잘 안 보거든요. 미드가 거의 검색으로 보게 되면 미국 미드 중에서 거의 탑10까지 다 싹쓸이했어요. 넷프리스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미드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단편 영화만 보지 긴 건 안 보거든요. 일단은 정말 몰라서 안 가져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다 얘기하면서 일단은 많은 의견이 올리지 않을까. 제가 오늘 무더기로 한 열 기운 데에서 일단 올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린 마켓 비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간단한 뉴스로 한번 넘겨볼 건데요. 오늘 뭐 아까 다 말씀은 드렸지만 모건스테니가 나오네요. 모건스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EPS하고 매출의 다 예상치가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는 시간 내에서 2.5%가 올라간다고 얘기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민영건강보험 1등 기업입니다. EPS가 11센트를 초과해서 2.5위가 나왔고요. 역시 매출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했는데 지금 나와주는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하나 지금 코로나19 연양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했답니다. 코스트가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졌지만 1% 프리마켓에 빠졌다고 하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G는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13센트가 초과해서 1.64가 나왔고요. 지금 뭐가 좋아졌냐면 집에 쓰는 용품이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샴푸 같은 것도 이런 게 많이 했겠죠. PNG? 샴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머리 자주 안 감지 않습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페브리지 같은 거?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용품들? 일본에서 보니까 남편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남편들한테서 평상시에 나지 않았던 냄새가 나더라. 우리 남편에서 이런 냄새가 날지 몰랐다고 해서 이혼하는 분도 계시다고 진짜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러는데 기사 보였잖아요. 그렇게 이혼하면 샴푸 각자 사야 되니까 늘어나나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해서 일단은 푸드마켓 상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PNG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불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2억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리바바 아까 아까 말씀드렸죠. 증마가 나타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타이슨푸드가 닭고기 담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10년 동안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게 닭고기 소비라는 증가가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닭고기 담합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비자하고 분쟁을 조금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판사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좀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너무 일찍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제 개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 디즈니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웃긴 내용인데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고위 임원들이죠. 고위 임원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2%가 올라간답니다. 세이브 했으니까 세이브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CEO들이 월급이 한 달에 10억씩 조금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때 생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걸 아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팡 주식이 리듬을 받을 것도 같고 많이 쉬긴 했어요. 그렇죠? 제가 딱 지금 바로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제가 화면을 띄워주시면 577이죠? 역상 최고치입니다. 넷플릭스요? 2002년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19년 만에 577 아까 7 처음 밟아본 숫자입니다. 그냥 인터넷 비디오빵인데 정확하죠. 그냥 비디오빵인데 그냥 인터넷 비디오빵인데 인터넷 비디오빵을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 쉬면서 정말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상승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내일부터 상승을 더 크게 보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지하는 분들하고 늘어나는 분들하고 균형이 없을 텐데 모르겠는데 디즈니도 가입할 것 같지 않으세요? 디즈니? 같이? 모르겠습니다. 디즈니도 똑같이 그 정도로 폭은 아니지만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도 디즈니 가입하겠죠. 그러니까 디즈니도 같이 올라올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왜 10월에 증가했다가 11월, 12월에 다시 이게 좀 밀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이렇게 아동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디즈니요? 네.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 가족관계에 보기도 했지만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볼 것 같아요. 두 시간 정도를 크지도 않은데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냈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커피숍을 또 앉아있고 어디 가도 만 원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만 원 내면 한 달에 두 시간만 즐거워 그럼요. 굳이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굳이 안 아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안 아끼죠. 저기 이게 작년 10월달 서베이가 있는데 두 개 다 보겠다는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안 끊겠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보는 거고 내년 올해인가요? 한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돌아보면 알겠죠. 얼마나 한국분들이 또 한국분들이 거의 하나의 척도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어떻게 묶어서 좀 3프로 TV가 한번 묶어볼까요? 미국주중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오프닝비리아까지 올려봤습니다. 넷플릭스 소식 재미있게 들었고요. 또 새로운 시각도 전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또 빵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는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또 일 Av Secretary